아 뭐야? 난용장학금? 오 책방이다 오 시작하자마자 책방 기초생활에서 진짜야 쫌마나 끌라야는데 생각보다 컨디션이 개하나 좋게 하지 불타는지 아쉬워 아니 하거 무수 현재 11월부터 진정해 알겠어 아 죽갔네 내 장학금 50만원 아 샤가스 너무 하가나 50만원 클릭 한두 번 했다고 난리거든요 오 열쇠 성수장금 50만원 밖에 안해? 아니 우리 4등이야 난 4등이야 아 그래? 우리는 몇 등까지였지? 3등까지였나? 그냥 면제해주는데 그냥 이 책방 십상타치기 우리 학교 돈은 많은데 다른 장학값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 악마방 책 3개 나왔어 악마방 책 3개 나왔어 악마배열 3개 지었네 우리 흡연 성공 금연 성공만의 장학금 중 뭐야 그 이씨 담배 하루 피우고 안좋겠습니다 아싸 오호 디알사브 좋은것도 있고 우리 학교만의 그 마일리지에 마일리지만 많이 채워도 장학금 중 200만원씩 턱 턱 턱 펫 GUA 난 gew能 엑 아 너무 fatigue 엑사잇뎀 엑허 엑사잇뎀 진짜 기분 좋긴하다 중강에 그냥 오늘은 들어가서 캠 다 끄고 서있어야지 귀찮아 시간 있는데 캠 안켜야 돼 금요일날 속에 있다고? 그건 개꿀이야 캠 꺼라도 교수님 뭐라 안하고 그냥 캠 꺼라고 교수님이 안 불러 야 그리고 내가 지난주 금요일 출출해봤거든 전부 다 출석으로 찍힘 그니까 처음에 교수님이 이름을 불러 뭐 김유리 학생 이러면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그리고 전 중간점 튀어도 교수님이 뭐라 안해 몰라 다 녹화하고 있을걸 아니 근데 줌 녹화 전에 뜨거든 보통그러면 안 떠 알 그 줌으로 녹화하는게 아니고 그럼 뭐해? 난 출사가 다 찍혀있다니까 찍혀있으면 그만이야 찍혀있으면 그만이야 네 찍혀있으면 그만이야 우리 학교는 규정상 4번 검사해야 되는데 2시간 수업이면 4번을 추석을 불러야 돼 개 지랄같네 진짜 우리는 1시간에 한 번씩 보통? 그래서 1시간짜리는 2번 불러야 되고 개 지랄같네 진짜 나는 1시간 만에 한 번씩 해 근데 교수님들 그렇게 안 와 귀찮아가지고 왜 처음 부른게 안 부른게 귀찮게 하겠다 진짜 가끔 한 번씩 두번 부른 우리는 캠 안키면 무조건 출첵 안돼 우리 가끔씩 있어 대략 학교 대략 학교 대략 학교 대략 학교 빨리 감사일기 내가 저번주에 감사한 일이 들어있었을까 감사일기 군대에서 존나 쓰라 하던데 감사일기 우리 이것만 하면 과제 끝이 감사일기만 정명훈이 핸드폰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내가 왜 감사하노 내가 내가 왜 감사해 감사합니다 그냥 MZM이네 군대에서 감사일기 써라 하는데 예시가 좀 웃기더라 예시가 얄미운 친구를 때리지 않고 참은 나에게 감사하다 어이가 없어 와 진짜 개 지랄같아 약간 이 새끼들 쓰기 싫었던 것 같다 오 쓸게 없네 쓸게 없다는 거지 오 오 이거 약간 지금 조금 신기한게 뭔지 알아 원래 항상 이것을 쳐먹으면 유도가 나오거든 어 네 지금 유도가 있는데 이게 나왔어 반대로 됐어 너무 좋아 행복하다 항상 유도 먹고 저기 나와가지고 빡치는데 존나 빡치는데 이런 판 좀 약간 좀 좀 놀아라고 10년생 했으니까 아 10년생 했으니까 10년생 편하게해라 꼭 이런판에서 중간에 이상한거죠? 처 맞아가서 뒤져요 맞아 맞아 스피드가 나는데 스피드가 어? 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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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먹고 봐야지 야 과드 관통 아 페르트 맞추지 아 아쉽네 벌 합격자라온줄 알았다 미대합격자 시X 저 광인대 뚫고 광통먹고 페르트 써가지고 이템 불리지 아쉽지않나 근데 솔직히 황금왕에서 쓰긴 좀 그렇지않나 아 그랬으면 매지머시룸이었는데 그냥 어... 이 왕에서 황금상자가 스탠드 나온다며 불리는구만 들리지는 모르겠지만 야 버튼이었으면 그렇게 했다 이거지 나 아니면 전세민은 그러지않지 아 근데 저기 쓸만해가 별로 없을거같은 어 나 침반까지? 야 뭐야 이거 진짜 나 침반까지? 나 침반까지? 어허허허헣 군대가기전에 기부기에 다신 안쓸거라고 전화 까오갔는데 하하하하하하 개이 까오갔다 내 방역인거같아 나 호팡 왜이렇게 없어 가이즈 돈트 에스크 포 시드 시드가 중요해 아 잠깐 쉬었다 해볼까 봤지 얘들아 응 응 36% 야 미쳤네 이거 야 유도가 나 다모크리스 아 맞다 아 맞다 행복해라 아 씨발 아 씨발 진짜 손 넘지말라고 개새끼야 아니 진짜 36% 열리면 의심해봐야한다 내가 이 항마방을 들어갈 자격이 있나 하고 들어가면 아 자격이 없었구나 물어볼때는 그거다 오 물어볼때는 반대로 가야한다 아니 그니까 MI가 무슨 뜻이냐고 내 말은 I am MI 오 아 이 사이트 왜큰거 해와야되지 않냐 저거 지금 MI가 그 그건줄알았다 영어 아 영어만? 알파벳 알파벳 MI 아 좀 하야되지 아 이 사이트 해야지 이거안해 좁아 다 울여 해줞 에이 강의 털이털고 잘까? 강의 털이 꼭 출석 때문에 잘까? 자라 졸리면 그냥 잠이 안아 같아 그 잠이 안인걸 ève 뭐야 이 거 씨발 정신 졸리고 what? 몸이 깨어있어 지금 그 같아 잠시만 저 장신구으 저거 설마 먹으면 없먹었어 이 새낙이 유도되는게 아니 안그래도 지금 방금전에 4. 정이항 과정냈고? 1. 집 ittee 10. 곡 점마 눈물 1개나 데미지 3.5일까? 와 그래? 어? 스피드 나왔다 틱당 3.5일까? 아무튼 존나 쎄다 한거 확실하다 저게 다 안맞는 대신에 많이 쏘아가지고 그나마 DPS 그냥 맞는건데 다 맞으면 확인돼? 크리티컬 하자면 버려도 되지 뭐 홀리샷 아니면은 글쎄다 지금 다 모컬이라서 크리티컬 아이템 나올 확률이 높긴 하거든 어 근데 뭐 반대로 또 다 모컬이라서 보딜도 나올 확률이 높지 보딜 아 엑사지 안나오네 이게 여기서 어차피 여기 온 이유가 템 4개 먹으러 온거야 아 감자에게 뭘 써야돼 감사한게 없는데 인생에 아 월급받은거 써야지 오 좋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월급받으면 이렇게 쓰면 안돼 한달동안 열심히 김희일한 대짜를 나를 얻은 것에 감사함 오우 너무 잘했어 나 내 자신 너무 멋있어 야 이거 그냥 템 올려져있는것만 써야지 이거 악마방이나 상점이 안되는거지 4개 와아 와아 아 방어도 다음주 과제까지 싹 끝내놔야되겠다 건 저 텃발어져 개상인거 같은 저거 이 새끼들 개상이잖아 지원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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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옿 오? 오오오헤헿 야 우리 한번 더한다 야아아아 오 종량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이거 오? 어? 지금 뭐야? 지금 뭐야? 템! 아닌가? 아, 아니구나. 아, 아니구나. 아, 이런말해. 아, 위로텍 버려야 되는데. 내가 이겨버릴 수 없지. 맞지, 맞지. 페르트로 해, 저거까지? 보스방에서 둘째나 써야겠다. 아, 3주 단포로래. 아, 백병 갔다가, 네가 갔다가.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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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전셈이. 비방찾기! 아, 저... 전셈! 전셈! 가라! 아, 네가 어디야? 몰라. 여기? 아니면, 발방 위에? 발방 위에 가네. 아네. 아니래. 황금방 오른쪽? 저긴 안되잖아. 안되나? 아까 내가 여기 했지, 아까. 도주빈, 결국엔 징역 42년 확정됐네. 아, 여기 밑에인가? 그거 너무 약간... 사형이래? 도주빈? 아니, 아니. 42년. 징역. 와... 60대 나가는 거야? 출소하는 거야? 와... 못 찾겠다, 씨. 못 찾겠다, 내 영진. 야, 올해가 박정희 죽은 지 딱 42년대인데. 와, 진짜. 42년 생각보다 나이키네. 너무 약간, 그런 재판을 약간, 여론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 같아. 그래요. 열렸네? 전셈이 득 72포가 33분보다 더 안 열리고. 송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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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서인드! 와, 지금 25살인데... 68살에... 와, 유도책 버릴 거야. 이상하네. 유도책 버리고 비방템 한 개 먹어야 되는데. 너무 가성비가 안 좋다. 맞다, 맞다. 펠르트로 쓰자, 보스방에서. 다 먹었는데 그냥? 아, 다 먹었나? 다 먹었네. 펠르트로 언제 쓸 거야, 씨X. 아, 다이스를 오른쪽이라고? 오케이, 오케이. 되겠군. 아, 맞네. 어디 됐는구나. 오, 오, 오-, 오! 오! 우오와 rigorноз님드?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둘 다 먹으러ElGI인 거는 아니구나,,, toujours faire. 큰 그림 빠라빠라란 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 빠라빠라 으쒸 전납 뭐 먹을거 없나 없잖아 에이씨 유대임버 아 내가 일단 불심을 먹을 수 있는거 이미 먹었구나 그 뭐냐 그 그 그 피칼방에서 나오는 그 있잖아 아니 판도라의 상자 씨발놈아 투 소울아트 아 보스 아 미안하 아 여기 내가 헷갈렸어 전층이라고 아 맞네 맞네 오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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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포 천사포 오오 위로상 위로상 전사포 위로상 저거를 그나마 노릴만한게 저거였는데 호호호 정사포에요 아 근데 아 못불리네 들어가지 뜯뜯뜯뜯뜯뜯 사이파리 아 사이파리 많이 쓰고 있는데 배터리 두개있고 거기다가 칼방이 있네 오케이 가자 다쌈 레전드게임 이게 스피따운 고래가 스피따운 오 러브티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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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곤해 뭘 껴 없냐 사이파리 야 손재원 예 너 토스뱅크 신청함? 그게 뭐야? 이번에 새로 나온거 개꿀이야 아까 상잘 배터리 안발더라 그러고 연 2% 이자래 오 토스뱅크 이번에 새로 나왔잖아 그리고 애초에 카드에 그 뭐지 계좌번호가 아 계좌번호가 아예 없어 nfc 방식이라 가지고 핸드폰에 카드를 대야지 카드번호랑 그런거 싹 다 확인하는게 오 괜찮은데? 그리고 거액 송금도 무조건 카드를 핸드폰에 첫 대야되게 충전해서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안전해 괜찮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전 대기번호가 8000번이네요 이 씨발 8.99번 대기번호도 있어 어 왜냐면 이게 사전거기때문에 암호클 트윈다운 한번 볼까 오! 컨조인드! 아 잠깐만 주사기 나 럭이 없네 어 럭이 없어 럭이 없어 공량은 이미 있지 그러면은 주사기 주사기 럭이 없어 아 근데 내가 말했잖아 나 혼자나 노트해 아 나온다니까 아 아 아 아쉽네 그래도 개꿀재비지 학과의 시기? 학생회 학생회 그니까 그따가 왜 가냐고 학생회는 안가지? 학생회는 안가지? 정확히 말해야지 그니까 학교회식이라 해서 어 나 학교회식이라 해서 학교회식이면 갈마하지 했는데 치우길 가는거면 학생회 안가지 안가지 그냥 두루두루 모여서 마시는줄 알았는데 초코토 안가지 얘가 Burcide 아 시허크는 아저씨 아 시허크는 아저씨 차장이야 너의 학생이었다고? 학생회 차장 그 뭐지 북지 북지 차장이었어 어 잠깐만 비얼리티? 어 이거 먹고 오 오오오오 오케이 천사방 그거잖아 다 목클 대야 근데 일반학과 정도면은 학생이 할만한 근데 미데라 학생이 하는거 아니야 미쳤다고 아냐? 아아! 칼피스! 아 여기 아니야 리셋 리셋 리셋잖아 리셋 아아아아아아아아 나는 헷갈리 너그 짐이라도 먹어야겠다 어? 뭐오자 뭐오자 럭초껌치나 더 모으면 돼 오우 씨발 백포카드? 안녕 레벨 근데 보디리 너무 쎄게 진짜 보디리 힝뎀 데스 개쎄다 장식 보디들기 잘한거 같긴 한데 꼬추누물보다마자 후회가 되더라고 꼬추누물도 너무 노잼이여가지고 근데 노잼이거 치고는 조회수조회 잘 나오는 편 염리할 뻔 이야 이야 좋다 호호호 참 좋습니다 단토가 없는데도 개안타 핀나울데도 좋지 레알 레알 이건 뭐야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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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천사방 봤는데 테르트로 나오려나 아니면 블랙일론 나오려나 이지선자 보는데 이야 기문도 추워 아니 개알나오잖아 이거 봐 근데 이거 잠깐만 동전이 좀 맛있어 보는데 어 맞나? 이게 또 복사가 4배가 되거든 그냥 바보컬이 있기 때문에 맞나? 잠깐만 이거 사망진단서 아닌가? 잠깐만 뭔소리야? 약간 좀 좀 약간 양심이 없긴 한데 모두 오류 때문에 보이거든 뭔소리야? 잣깎군 택엑스 드시죠? 택엑스 별로 없네 아 근데 터드면 좋긴 한데 왜냐면 앞으로의 조합이 좀 기대되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 이거 함 들어볼게 안 먹고 어차피 지금 좀 세거든 지금 이야 그렇지 그렇지 터드라서 좋긴하다 어? 4,5V? 지금 꺼락쓰긴 별론데 어머 이거 천사망 가면 무조건 쓴다 이거 일단 꺼져 이미 충분히 열린다 열린다 열린다는데? 안 열린다 3층 통과 안 열리네 칼피스 칼피스 이게 진짜 천사망에서 복사하면 돼야 나 최소 4개 최소 4템 아 3템 최소 3템 2개 2개 있으면 6템 혹시나 4템 구조 나오면 12템 용판 쩐다 쩌? 어 근데 문제는 막 실패하면 다 알아가 아 네 근데 솔직히 이건 못참다 못참는데 아 더블액티브 나오면 좋겠 좋겠네 상점 갔냐 우리 상점 갔냐 상점 갔냐 아 더블액티브 나오면 너무 좋아 더블액티브 나 전판에 있었던 것 같아 전판하고 전전판 둘 다 있었다 또 뭘 또 먹으라는데 진심으로 하는 말인가 저거 몰라 진심으로 하긴 말인데 몰라 스피나운이랑도 안좋고 넷치그렉티브랑도 안좋은데 먹어라 2배릴돈 2배릴돈 공을 위할 수 없다 상대팀이 우리팀 최악 최 이기고 왜 개김? 이러길래 내가 사가지고 평타 두대 때리고 죽여가지고 왜 개김? 오빠치니까 입 닦고 안 넣어 하트 존나 봤네 하트 존나 봤네 존나 희생마른데 희생마른데 근데 이거 레벨레이션 날아가는게 그렇게 한데 다 모았네 오케 가자 하트 존나 이발 아 왜 엑스라지 엑스라지야 아 진짜 개짜류나네 아까도 그렇게 오 효과 없지 않나 없네요 아까 이거 테크엑스 먹자마자 바로 구해야 되는 순간 아 어 아니 럭템 무슨 갈때마다 뜨냐 그니까 그냥 줄줄이 나오는데 줄줄이 나와 아니 씨발 펄펙션 아 아 펄펙션 아쉽지않는다 다 뜨는데 그냥 다 뜨는데 존재하는게 그러니까 어 럭클 나오고 이거 나오고 저거 나오고 다 나오는데 물리건 나오고 물리건 럭템이 아닌가 아니야 무조건 로그 럭이 테 Ihnen special 아이씨 좀 ㅅㅂ 붙있던데 저한테 받을께 네 네 뭔소리야 CK 아엨 와 ㅆㅇandro 복사가요 지금 으차 미친년이 지금 마이크 안 쌓여서 밥 치워 먹어어 하하하하하 다이ack할꼬리자면 아니고 as머뤼냐 아aneously 수업에서? 아니 지금 수업 전에 인데 미친전 아니야 패플드 clot 화면 제네시스? 제네시스 각인가 잠깐만 허어엏 우와 probably 난 전화번호서 게임 안되던데 나도 좀 콧목이 굵었으면 좋겠다 군대 관련해서 전화받고 있는거에요 어디서 전화온거에요? 몰라 모르는데 아마 군대 관련해서 전화온거 같은데 전화번호 전화온거 베들렘이 두개야? 아 프리즘 두개 먹지 까비 어 칼은 아니지 칼은 아니지 맞나? 야 아 나 진짜 자아격리 안내한다고 전화가가지고 야 칼을 왜 먹었어 너 어차피 쓰면 돼 자아격리에 안내할게 있나? 그냥 안나가면 되잖아 아 제네시스 오케이 오케이 여기 쓰면 버거 걸리니까 저번에도 겪었지 응 그리고 다모클 하고 이거 쓰면 어떻게 된준도 알고있지 어어 아 제네시스템에 이게 다모없구나 그냥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좀 고생하겠다 이제 자아 보자 아유 오 잡아 자아 성목 오 씨발 저도 못보이네 이렇게 하고 이거 팝 먹자 팝 오 진심으로 이거 IBS 이거 먹으면 지금 상황에서도 죽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어 어우 씨발 아 나 요즘 이렇게 의잘만 안되는데 뭐가 제일 다 넣을거 같냐 씨발 오케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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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나가 4 다인가 agem 마이크 꼈지 오케이 으 different 어 태크 제로 나을 Approven 제발 나가 제발 나가 아 이거 나가면 오히려 위험할 것 같은데 ASMR좌 껐네 진작이 죽을것이지 어? 위험한데? 잠깐만 퀵헤드? 어? 이거 비비면? 그렇게 뺑뺑이 저냐? 세미 섞여가지고 그게 베스트다 주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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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펜타브랩? 유도? 야 애기 쪽쪽이 먹으셈 작아지게 아 같애도 있다 상관없이 어 트리사격! 오케 오케오케 데미지 유도있으니까 어어어어어어어 터진다 일단은 저거 세이크릿 오브? 아닌가? 내가 비방템을 먹었던데 어 비방템 먹었잖아 우리 비방템에서 비방템 자템 먹었다 아이가 아니 근데 디스코드에 에미가 지졌는지 핸드폰으로 멘션하는데 왜 자꾸 1순위 안되냐 럭백 먹고 디스코다 되는데? 오프라인이네 계속 멘션이 안되던데 저 오른쪽에 있는거 먹어? 아 잘되네 이씨 타겟 채노 아니 그게 팝에 섞여있는거죠? 팝에 섞여있는거 이건 뭐 섞여있는거 아직 아무것도 안하지 야 스페이스바워 어떻게 되는거임? 액티브 주방템 좀 나오겠지 말고 배려가 생겨 배려가 뭐하는거임 라이더 쓰고싶다 주방템 꺼하지마라 파이로 안먹어? 어?뭐? 파이로 오케이 앙티브는 차라리 굶여가고싶다 과제하기 싫다 주말 가면 후회할거같은데 맞다 그냥 과제할걸 이럴걸 네엥 불쌍 체크를 해야지 아 알았다고 뭐라면 안했다고 아무것도 아 ㅅㅂ 아 ㅅㅂ 좀 듣다가 힘들면 가서 누워야지 누워도 어차피 출석이 입장되니깐 어..김묶이 학생 있나요? 이거 한번 잘 시작해볼까요? 교수님이 무조건 캠 켜낸사람만 말하거든 어 난 교수님의 패턴 이미 파악했던거야 패턴 파악 파악 완료다 오오이씨 아 나 목에 다 매울거 같냐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영웅 빨라지게 내일 올리게 개쩌내어자 적당히 먹고 없겠다